안녕? 9월부터 레이디버그가 반영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어이 잠깐! 그럼 나도 TV에 나오는 거야? 제발 블랙해! 속에 집중 좀 하자! 빨리 보고 싶은데! 먼저 알려주면 안 될까? 성질도 급하셔! 매주 화요일 아침 7시, 저녁 7시야! 잊지 말라고! 악당 호크모스에 맞서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정체를 숨긴 두 영웅이 나선다! 매주 화요일 두 영웅의 활약을 직접 확인하세요! 레이디버그! 9월 1일 전세계 최초 방송!